고춧가루 거의 다 절여졌네 몇 시간 했지? 한 4시간 정도 절했네요 조금 더 이따 해보겠습니다 무는 위쪽으로 달달한 부분을 갈아주세요 끓여 놓은 육수를 볶고 갈아주세요 양파도 갈아줍니다 찹쌀 갈아 놓은 게 없어서 밥으로 갈겠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량으로 하면 참 좋긴 좋은데 멸치액젓 고춧가루 매실 설탕을 좀 넣겠습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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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속을 채워주세요 코리안 푸드 케이크 김치 고춧가루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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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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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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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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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해주ze 선생님보다 으 으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 너무 우 너무 웃기면은 음소가 웃음 나오는 거 알지? 촬영해야 돼! 웃지 마세요! 그만 웃으세요!